저 봤어요. 저 완전 옛날 그 스포츠의 만화처럼. 90년대 애니메이션 필터에다가 RJ편 웃겨, RJ편 웃겨. 그 유튜버처럼 나왔어요. 아 맞아, 맞아, 맞아. 나 정국인편 웃기던데? 아 내 거 너무 보고 나 너무 웃겨가지고. 진짜 잘 만들었더라. 최초 최종 와 진짜 공감된다. 원래 최종이었다가 최종 됐다니. 최종의 마지막에 최종. 찐막 찐막. 진짜 레알 진짜 막. 맞아, 반이 먼저 나왔어. 진짜 레알 파이널 진짜 지금 이제 보냅니다. 마지막 수정. 이제 보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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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